안녕 안녕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가자 가자 코코잖아 코코 배고픈 이브 미안해 미안해 알겠어 빨리 가자 알겠어 못 참아 못 참아 가자 아쉽게 아파 택시가 미쳐버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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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보다 약간 외국인 멕시코 느낌 안나는 멕시코 느낌 안나는 맛있다 맛있다 진짜 너무 많다 이것도 맛있어 보여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배가 많이 고프신가요? 네 얼마큼 고프신가요? 네 불맛을 불맛을 그럼 빵 먹어도 될까? 네네네 드세요 냄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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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근데 큰 차이가 없는데 자기꺼는 빵이 있고 아 없고 내꺼는 빵이 있고 빵이 없네 자기꺼는 그렇지 빵이 없어 필요한거 아니야? 하나 할까? 진짜?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탄수화물 안 먹을 거야?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탄수화물? 빵을요? 아니 탄수화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탄수화물은 떡볶이요 짜잔 짜잔 톡 neue 쭈어여 고생한 아무리 그런지 골목 너무 좋고 산업 간식 아 죄송합니다 네 너는 옷? 네 이거 옷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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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옷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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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 난리 났어. 너무 너무 신나. 나는 좀 그릇도 사고 싶어. 아까 그 후추통 여기서 사면 되겠다. 부모님이 여기서 너무 예뻐. 아니 너무 예쁘잖아. 후추통 주세요. 어 기타도 있네. 이것도 귀엽다. 한국 옛날 할머니들 같아. 무료로 선임장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 한 번 먹어봤는데 자기야? 먹어봐. 진짜 신기하게 맛있는 맛 나. 약간 수박이랑 키위 사이에 어떤 맛이 나. 내가 수박을 안 좋아하거든. 근데 속포도 맛있어. 근데 씨를 씨를 마셔야돼. 오 무서워. 귀엽다. 어때? 예쁘? 너무 커? 사진 나와 찍어. 너무 커? 하나 해보. 좋아. 진짜? 네네네. 이제는 뭐하지? 우리 카페가서 심을 탑업하고 뭐? 그림봐 뭐야? 너무 땡볕이라서 땡볕치? 땡볕치 땡볕치 뭐야? 땡볕치 뭐냐면 땡볕이라서 햇빛이 너무 센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쬐는 거 이건 뭐 새로운 단어야? 옛날 거야 옛날 거 있던 단어야 써 보세요 땡볕치? 땡볕? 땡볕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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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땡볕치네 굿 한초 보여주고 있어? 나용 첫 성공이야 나용이 나왔어 대박이지 응 064 064는 얼마지? 3,32 만원? 안돼 왜요? 왜요? 아까 이미 너무 지쳤어 얼굴이 역시 사진은 피곤하게 와준다 근데 여기 저녁이 되면 진짜 이쁘겠다 그래? 어머 웨이팅도 있어? 점점 실례할 수 있겠어 너무 좋은데? 바도 있고 홀라 홀라 울남에서 바라더스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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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멋있다 여기 뭐야? 와라 뭐 먹을래요? 너무 많은데?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지? 몰카 헤데 멕시카노 멕시카노 왜냐면 아라체라가 너무 맛있어 근데 내 생각엔 이거 사실 내가 원래 더 좋아했던 맥주인데 이 Hank 멕시카노 보라 이 노래잖아 우리 와라 와라 와 바카멀레 너무 귀찮은거에요 멋져 저기 여기 치즈야? 아니 버섯 아니야? 아니야 치즈야? 와 이거 치즈야 대박 지미초리야? 제비 제비 한방과 지미 나한테가 맛있어 안 좋아하잖아?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너무 뜨거운데 잠깐 네? 맛있어? 참 되지 않을까? 정말로 건강하지 않은데 정말로 맛있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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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랑 딱 응 인기하자 이브가 다 먹었어요 아 여기 있어 저녁 요거에 참여한 손에 노랑 버섯 요거에 잘 먹었을까? 소원 멋져요 이건 제 기능을 불러요. Reposado. Reposado의 뜻은 Rested이라고 불러요. 영어로 Rested. Rested. 두 달, 세 달, 두 달까지 이 정도의 Rested 된 제 기능. 첫 도전. 워크, 바닐라, 카라멜. 맞지? 첫 도전.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. 정도. 세?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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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엔 먹어요? 안녕 맛있어 알덴테일 알덴테일 육개장 아 잘 것 같아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박수 받았어 어떻게 여기 왔어요? 멕시코시티에서 내려왔어요 여기를 알고? 어머나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몇 년 살았어? 5년 5년 살았고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다른 사람도 5년 살아도 한국말을 못하거든 여기는 관광으로 왔어요 뭔지 알아? 10 이것도 아까 했어 진짜 많아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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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라또 찾았다 쉽게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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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같은 방향이잖아 둘 다 같은 방향이잖아 둘 다 같은 방향이잖아 둘 다 같은 방향이잖아 스위칭이 올라가야 되는데 스위칭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쁜데? 우리 피자 근데 피자에 무화과는 처음 봐 아 그러니까 나도 좋은데 아 쌍꺼 안녕 다행이다 그냥 쉬는 냄새가 안 나네 우리 지금 이거 하나씩 샀고 난 이거 사고싶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정치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